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김진희입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치우는 모의고사였습니다 우리가 저번 지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학 동안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학력평가였다면요 이번 4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치룬 이후로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 대로 잘 실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러한 학력평가였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월 학력평가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총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난도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4페이지까지 문제를 쭉 풀어 나갈 때 가면 갈수록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번 4월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근데 이번 4월은 두 번째 페이지서부터 꽤나 까다로운 계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고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시간 내 문제를 다 못 풀고 끝냈을 친구들이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상위권 친구들은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계산 문제들을 아마 빠르고 쉽게 그냥 수월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위권이나 중위권 밑에 친구들은 이 계산 문제들이 조금 발목을 잡았을 법한 시간이 걸렸을 법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해설을 들으면서 이 문제들을 능수능란하고 빠르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수능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쉬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수능 작년 수능 문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문제들 문제 구성도 비슷했고요 비슷한 유형을 띠는 그런 닮은 꼴의 문제들이 꽤나 다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이 모의고사 문제보다 수능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될 테지만 우리가 이 수능의 유형을 파악을 하고 수능 스타일로 연습을 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문항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단원별로 문항 분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원부터 사단원까지 골고루 문항들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고 각 단원별로 어떤 내용에서 어떤 정도의 난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나 매 시험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항 구성의 분포를 띄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난도의 그런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로 출제된다라는 그런 경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향을 여러분이 잘 파악해놔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려면 이런 모의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공부할 때 평상시에 공부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1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문제는 선생님 8번 문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자 이 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1그램에 들어있는 원자 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1그램당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정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반드시 잘 정리해놔야 되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8번은 계산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풀어낼 수 있는지 선생님이 이따가 뒤에 가서 해설하면서 일종의 팁을 조금 줄 거예요 알겠죠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화학반응식 양적관계에서 초고난이도 20번 마지막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한계 반응물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키가 되는 그러한 유형이었어요 우리 화학반응식 양적관계 문제 풀 때 한계 반응물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자료를 잘 분석해서 한계 반응물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이 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단원으로 넘어가 보자면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도 나오지 않고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되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십일 번 문제를 좀 눈여겨봐라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십일 번은요 원자의 구성 입자 그리고 동위 원소 그리고 평균 원자랑 이런 것과 관련된 문항들 요즘에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이 부분 잘 정리해놔야 되고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문제 푸는 거를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원자의 구성 입자와 동위 원소 관련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이랑 이따 해설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지 않은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 단원인데요. 지금 가장 어려워 보이는 문항이 이 십팔 번 문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자들의 구조와 얘네들의 결합과 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놓고 몇 번 연습을 하면은 진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가 꽤 뒷번호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3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제 대망의 4단원. 4단원의 과장 화학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다 물어볼 수 있게끔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선생님이 십 번 십 구 번 문항을 체크를 해놨는데요. 자 이 중에서 둘 다 인제 상연계 중화 반응과 관련한 문제였어요. 십 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중화 적정 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중화 적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왜 눈여겨볼 문항으로 찍어놨냐면요. 이번에는 중화 적정 실험을 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와 관련된. 여태까지는 좀 보지 못했던 이런 신 유형 새로운 유형의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십 구 번 문제에 이제 초고난이도죠. 당연히 중화 반응이 양적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자 중화 반응 양적 관계에서 이제는 이과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과와 관련돼서 양적 관계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야 나가야 되는지 잘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제 그럼 사월 학평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학습 계획에 인제 중간 점검을 했으니까 이거를 결과를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내가 성적이 중간에서 한 하위권 정도가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요. 문제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아직 개념이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개념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풀이만 하다 보면은 그 빈 구멍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답 체크 잘하고 그 비어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잘 메꾸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자 상위권이 나온 친구들은요.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리고 우리 수능 연계 규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수2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훈련해 나가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킬을 연마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의 하나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수능 특강 강의인데요. 우리 수특은 수능 연계 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교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의 강의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삼십 분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바쁜 이 수험생 생활 속에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빠르게 완강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기에도 좋고 우리 수특의 문제풀이 문제 풀어보는 데도 좋은 강의입니다. 여러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활용법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오답 분석 및 약점 파악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들의 오답 풀이는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그 곳이 있어. 거기가 약점이야. 거기를 메꿔줘야 되겠지. 그 부분을 그냥 있는 끝까지 밑에까지 막 파고 들어서 내가 끝장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 빈 구멍을 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통해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기추문제들을 계속 풀어보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추문제집들은 인제 유형별로 문항 그 단원별로 유형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 번부터 이십 번까지 온전한 문항 풀어보는 거에 연습이 또 따로 필요해요. 그걸 모의고사에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구성과 출제 경향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우리 사월 학평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총평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제 빠르게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